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니 말 돌릴만 했어. 근데 약간 그런 기억을 꺼내기가 싫어가지고. 11연패? 어. 아니 뭐 연패할 수도 있지 뭐. 오 뭐야. 아 이거 세웅이가 이쪽 왔어. 무조건. 그쵸. penalty. 어. 오오. 왔어. 왔어. 오 야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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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나 돈 다 자르게 벌고 있는데 돈 다 자르게 벌고 있는데 돈 줘 얼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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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내서 70원 그래서 내 블루 털릴거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일단 나 이거 2원 아 이 맞아야겠다 아 되어 있도록 루루 10 10 감사합니다 진성님 버틸만 하지? 믿고 있어 우리 진성님만 믿고 간다고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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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약간 좀 아프긴 해 약간 내.. 아 뭐야 뭐 그래 한 번 아니 염져 죽었어 난 나 피가 박으면 바로 지워줄 것 같긴 한데 박지마 나갈 때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피가 맞구요 난 라인 푸시를 하겠다 야 박수 갱각인데 뭔가 어 리시안 아래 동선이긴 해 무조건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계곡은 그냥 죽어 죽으면 안 돼 장난해 장난해 안 죽어 물 탔겠죠 오케이 죽으면 나 진짜 슬퍼 아 안 죽어 일단 갱 한번 빨았잖아 나이스 형사에 내주는 거지 이러면 어 내주고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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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크네 나이스 그래서 이거 바이게 먹혔을까? 안 먹혔지 진짜 안 먹혔지 미안 그건 사실 먹혔어 믿을게 뭐야 안먹혔다고? 안먹혔어 안먹혔어 스틸 다지야 스틸 다지야 스틸하고 플래시로 도망가기 야 나 싸운데? 오오오오 여기 싸움 각 좋지 않아? 어때? 어때 뭐야? 좋지 않아 오케이 사이드 온다 이거 괜찮아 이거 바텀 차이로 해둘게 뭐 태용이형 진짜 하라고 오 왜이렇게 세?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건데 아 아 아 아니 뭐하는데? 바텀 차이로 뭔데 돌아있냐? 어허? 정글이 개꿀아 막았잖아 이거 그냥 바텀 라칸 게이지 빠는데 이거 게이지 야후 어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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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방금 라칸 개팠잖아 왜 가서 박냐고 아 빨리 말해 왜왜왜 아 왜그런데 진짜 아니 나한테 왜그러냐고 아 뭐했는데 내가 너 하나 아텀에서 지금 파운드 받아주고 뭐하는데 끊어 끊어 집 끊어 집 끊어 집 끊어 끊었어 끊어버려 그냥 끊어버려 그냥 끊었어 끊었어 라인 밀크에 일단 라칸은 노 플래시거든 세영이 형이 약간 앞에서 잡고 끊추길래 내가 항상 손줄 내줬어 잘했어 손줄 내는거 봤어 으응 손줄 제대로 냈네 이거봐라 이달이 아니야 이거봐라 이달이 아니야 약간 저거 탑에다 타는거 약간 나 진짜 서운한데 이거 혹시 기둥 와 기둥 뭐야 기둥 뭔데 와우 기둥락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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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뭐야 야 카이사 늑냅이야 와 지렸다 진짜 와 나 너무 화나 진짜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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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 나 진짜 너무 화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라카는 아까 진짜 우리가 욕을 말리는거지 어떻게 생각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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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칠아 근데 그거 아까 바텀 싸움은? 어? 왜 왜 왜 뭔 일인데 아 관내지 말아 이게 아 바텀 아 아 피가 뭔데 이거 왜 이렇게 건망지 이 피가 뭐야 가라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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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알 어 버텼어 버텼어 이따 바텀이야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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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까지 끊었다 진짜 지렸다 이거 좋았어 좋았어 와 집 한 번 더 끊었다 이거 진짜 지렸다 한 번 더 끊었다 한 번 이거 무빙하게 만들었어 진짜 지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어그로 다 끌고 있잖아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나 차권인데 이거 나 차권 오면 진짜 진짜 차권이야 아잇 아 나 진짜 아까 죽은게 너무 오영인데 너무 화난다 아 왜 죽었어 다쳐 뭐야 큐 사와줬어 어 이를리야 솔킬 타임 어떻게 어떻게 해 언제 탔 갔어 유신이 형 집 갔다 바로 탔 달렸나 아 라칸 기둥 씩 뭐야 왜 이렇게 이득 빨라 라칸은 무조건 아이온이 아니여 아 이걸 기둥을 타고 있는데 스피 하려고 지도 한번 끊어줘야지 먹어 줘요 솔킬 탔어 솔킬 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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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내 와드 아피 이제 치유로 가사 크바드 펜 어 뭐 하죠 지금 일단 나 이거 아까 변제를 하고 있긴 한데 어우 야 플레이 써야겠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저 팀 빨래 들어왔어 지금 다 빨래 들어왔어 이거 저 팀 다 빨래 들어오잖아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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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십니다 궁타고 도망가야 딩 나 이렇게 안가 힝 짠요 허블 먹어줄게 좀 재밌게 한다 나는 게임 어떻게 해 플리도 먹어봐 잘했고 내가 라인 클리어를 해줄게 아 저거 못 죽이나 와 아니 바텀 뭔데 여기 왜 있는데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더 이상 말해야 돼요 조용히 조용히 더 이상 말해야 돼 좀 아쉬운데?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왜 여기 있어 얘? 라칸 라칸 갈만 했어 왜 미아콜 안 했어? 내 라인이 아니거든 라칸이? 라칸이 라인 아니야 난 원딜이야 원딜 바텀은 한몸이야 원래 나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이 진짜 미안 테스트 먹을라 했어 그래서 욕만 도와주면 안돼 이거 불용인데 너가 좀 좋아하는 불용 같은데 나는 미안한데 적기 패는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 불룬 그 불룬보다 내 포타코에서 먹는게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나 알아서 보고 나 아까 아까 주고 가지고 나는 많이 회또하는 상태야 뭔지 알고 오지 몰라 아 시어스 자꾸 자꾸 이상하게 때려줘 이거 주면 다 이렇게요 유신 어디 있는데 그래서 몰라 오지마 아 화내 아 미안해 아 이걸 그걸로 돌네 오 궁 뺐어 나이스 우리 바텀 잘해 나이스 우리 바텀 잘해 여기 있다 라칸 노플레스야 이거 리신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리신 아래쪽인데 왜 그래 라칸 궁 있다 근데 어 여기 아 피하구나 방금 박았구나 와드 박는 소리가 같아서 못 들었다 야 2대1 안 돼 탑 아 리신 좋아 빡빡이 형 좀 어떻게 해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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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르블랑도 와 르블랑도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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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 그렇게 난 날 잘하는데 진짜 그냥 여기 이건 뭔 소리야 바텀 차이 바텀 차이 바텀 차이 지리는데 그냥 라임플레어 잊어 할게 잘했어요 아 잠깐만 궁템어주세요 라이즈템이 왜 저래? 라이즈템 왜? 불편해 라이즈템이 왜 저래? 여기 지금 게임 좀 하는데 라이즈는 근데 좀 저런 때문에 가네 리신 어디 있는데? 리신 여기 있어 아 리신 나 진짜 나 좋아하는 거 같아 리신 나 진짜 좋아해 리신 나 진짜 좋아해 리신 나 너무 좋아해 라이즈 퀴가 안 달는데? 당연히 안 달지 이 일이 어때? 냥이 죽이기 쉽긴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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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탑 좀 밀어줘봐 라이즈 보셔서 사야잖아 알라스가 탑에 있긴 했어 위드라도 밀어보래 빨리 아 어? 이런나 웅원사 올게 내 집만 끊는 건 아니지 시작이 어게 불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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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륜 40초 먹을 수 있지 너 이 코어잖아 매겨줘 매겨줘 아니야 매겨줘 여기 있었다 탐노플 아 이거 그만 싸워야 돼 님들 오우야 약간 다운스러운데 에포 다다했는데 민수기 민수기 다다했는데 아 뭐 킬 못먹었어 이거 나 일단 타오리 비우고있다 민수기야 어그로 그렇게 어그로 그렇게 슈퍼 어그로맨이야 슈퍼 어그로맨 이리 갈게 와우 여기 퇴타는데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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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러스 followed 다일러스 하기에 좀 빠진안한데 바로 달리는데 아우완완완 요 좋아요 1대1 하하하 아 이거 진짜 바탕 쾌인거같아 늦지말고 아 진짜 그렇게 너 왜 왈타 안주어 왜 왈타 안주어 뭔소리야 정글거야 아 오케이 인정할게 용은 네가 먹어 아니 왜 오브젝트 그렇게 정글러가 힘들게 먹는대요 왁타를 너네들이 가져가면 되겠어 알았어 알았어 라이너들이 지진에서야 있으면 싫어해 일단 나 한입 하고싶은데 이거 블루랑 리신이랑 같이 노프리긴 해 노프리긴 해 빨리 잡아줘 그냥 집 끊었어 집 끊었어 라칸 집 끊었어 라칸 집 못 끊었어 라칸 집 못 끊었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냥 나는 구질구질할 사이에 싫다니까 누구한테 말하는건데 카이사 형 로드가 핫 비트 로드가 핫 비트 그럼 그거는? 그럼 그거는? 쯽쯽쯽쯽쯽 너는 그렇게 핑계는 대지마 쯽쯽쯽쯽 인정이 안해 인정 안할게 이 CS 약간 내꺼인거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 CS 약간 내꺼인거 같기도 한데 그치 오 킬 오우 와드에 안 보여주는데 미누요? 별 나라미누 나는 안해주긴 해 너 약간 트레스잖아 ㅋㅋㅋㅋ 나 잘해주잖아 인정하지 잘해주고 있긴 해 인정할게 그건 그거 인정할게 아니 탐지 돌리는데 그거 1킬이 뭐지 아무나 아무나 1 플러스 1인데 아니 세형이형 세형이형 그렇게 안먹는다고 아 근데 세형이형 안줘 그니까 세형이형 안준다고 세형이형 바로 그냥 막타진다고 이 소리야 나한테 안주던데 세형이형 나한테 막타안줘 아 요즘 가끔줘 요즘에 그나마 인주중이야 진짜로 나 여기다 궁사줄 자신있어 아 궁사드릴게요 쇼진 정글 한번도 안가봤어 그니까 정글로 쇼진은 안가봤어 아니 나 올라프로 가봤었나? 기억이 안나네 아 그래서 세형이형 이제 1대3건 뭔데 1팀 먹자 오우 야 나 약간 중마라스도 약간 떨릴뻔했어 뭐야 뭐야 오우 얘야 아 나 어 뭐야 세형이형 세형이형 이렇게 하고 진다고? 세형이형 아 야 너 진짜 짜잉나게 하지마 하하하 왜 왜 네 에 에 에 에 에 에 Él 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